보조 브레이크 등을 한번 밟았다 됐다가 밤에 보아야 훨씬 더 예쁠 건데 밤에 보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대기 중인데요 외장 그리고 내장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장님 글로벤 타시죠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신뢰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외장 쪽에는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그리고 선팅은 노블레스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전면 30% 후측면 15% 시인성이 안에서는 좋고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출고 대기 중인데요 실내 쪽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작업이 돼서 마무리를 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장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 보고 계시고요 하이루프 디자인은 기아 순정과 차별화된 디자인 측면 몰딩 그리고 구석의 보조 제동 등도 한번쯤 비교 대상입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쪽도 한번 꼼꼼히 살펴볼 건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가솔린 풀옵션 모델이고요 현재는 부인승이 아닌 4인승 의전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 쪽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부 쪽 아트원이 자랑하는 천정 디자인 안드로이드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실내 등은 순정을 사용했고요 웰컴 등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중앙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앰비언트 무드 등이 아름답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커튼은요 실내 풀 트리닝 컬러와 동일한 블랙 컬러를 적용을 했고요 시트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2열의 의전석 2개 바닥에는 요즘 핫한 요트 바닥 그리고 1열 쪽에는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 풀 트리밍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쪽은 이렇게 정글 매트로 깔려 있고요 더불어 키 지갑에는 이렇게 글로벤 이니셜이 적힌 키 지갑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뒤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승차 모드 승차 모드로 이렇게 시트가 되어 있는데 170도까지 뉘어지는 취침 모드도 한번 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침 모드 시트 형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170도까지 뉘어지는 취침 모드 이렇게 되어 있고 취침 모드 시에는 시트 자체에 있는 3점식 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상부 쪽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석에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석에서도 이렇게 취침 모드 전동 시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부 쪽에는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요 모니터를 통해서 핫스팟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실행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잠시 쉴 때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를 취침 모드로 해놓으면 아주 편안한 휴식처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상부 쪽에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 등은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밝은 조명보다는 은은한 조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 차에는 뭔가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전기 장치를 추가했다는 것이죠 즉 무시성 상태에서도 히터 그리고 열선 시트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핸드폰 충전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한번 설명 더 붙이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 뭔가 새로운 장치 본 차량은 4인승 의전용으로 개조가 된 상황이고요 후석 쪽에 이렇게 수납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납함은 이렇게 2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수납함에는 이렇게 뚜껑 달려 있고요 마찬가지로 양쪽 분리가 된 상태 이쪽에서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내렸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후에 골프백을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에는 싱킹 공간에 가장 기본적인 전기 장치 즉 100암페아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5암페아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수납하면 이렇게 램프가 켜져 있습니다 자 일반 휴즈박스가 있으니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휴즈박스만 점검하면 됩니다 자 전기 장치도 한번 시연을 해봐야죠 전기 장치 무시동 히터 첫 번째 현재 상태 두 번째 현재 온도는 25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무한대 네 번째 온 그리고 본 스위치는 시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 전원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전원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100암페아 보조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TV 시청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스위치는 바로 테일 게이트 작동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열리고 한번 누르면 닫히는 테일 게이트 스위치도 장착을 했습니다 반대쪽에는 이렇게 시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이 있습니다 현재 본 차량은 4인승 의전용으로 실내가 완성되었고요 VIP 분들이 장거리 여행시에 가장 편안한 시트 모드 그리고 상부 쪽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 있는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 모니터 자 후석 쪽에는 골프백을 여유 있게 4개 그리고 보스턴백까지 실을 수 있는 수납 공간과 개인 수납 개인 수납을 할 수 있는 2단 구지의 수납함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시동 히터 확인 해야죠 아 뜨거워 무시동 히터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완성 그리고 실내 4인승 의전용 VIP 전동 시트로 완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한 황제 차박 또는 하이루프 구조 변경 등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현재 구독자 수 1만명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이 덕분이라 빠르게 됩니다 오늘은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와서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만 추운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새 봄날이 온다 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